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면서 BBC, 로마노, 맨노 등등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램파드 감독의 경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세 경기를 주워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한 경기 정도만 보고 경질을 했는데 첼시 보드진의 아니란 대처 그리고 첼시 보드진의 레전드 대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램파드 감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 드릴 것은 램파드 감독은 경질될만 했습니다 경기력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까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경질설이 돈 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레스트 전 때는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저도 경질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정도로 경질되는 것까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램파드 감독뿐만 아니라 디마테오 여러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전드 감독 졸라도 그렇고 수석코치지만 그런 감독들과 수석코치를 내보내는 첼시 보드진의 입장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램파드 감독을 기다려줄 것처럼 하다가 루튼전 이브리그이기 때문에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레전드가 더 이상 욕먹지 않게 하고 나서 투일 감독을 선임했어도 충분히 될 만한 시간에 루튼전을 치르게 하고 투일 감독과 협상을 하고 램파드 감독을 경질했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스트전 패배하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패배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정말 많은 욕을 먹는 동안 첼시 보드진은 뒤에서 램파드 감독을 자르고 투일을 선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첼시 보드진이 레전드 대우를 얼마나 최악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기사를 보면 보시겠지만 뭐 마리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레스트전 이후 로만이 격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많은 감독이 거쳐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즉 첼시 팬들도 어느 정도 경질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레스트전 때 근데 로튼전을 바라봤다라는 건 저는 정말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램파드 감독은 어느 정도 기회를 받겠구나 레전드 대우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구나 정말 기다려주는구나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경질을 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팬들은 램파드를 욕하고 램파드는 기회를 못 받고 반투엘파 찬투엘파가 나눠지게 하는 이런 방식은 보드진이 첼시 운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아니라고 굉장히 나쁜 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안 좋은 건 뭐냐면 램파드 감독이 뭘로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첼시하고 이렇게 안 좋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루튼전까지 총알바지로 세워놨다가 뒤에서 투엘 감독하고 협상하고 투엘 감독 됐으니까 갈아치우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램파드 감독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무리뉴 감독과의 인연도 그렇게 끝난 거고 이렇게 감독들을 하나 둘씩 쳐내다 가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명장들이 원하지 않는 클럽이 됩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장기 집권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감독과의 끝맺음은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첼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감독들을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가면 나중에 감독들이 첼시를 가면 성적 조금만 안 잡으면 바로 내쳐버리더라 저긴 대우라는 게 없더라 이래버리면 점점점 감독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고 파리생제람에서 잘리고 바로 이를 구할 생각이었고 이해관계라도 맞물렸지 램파드 감독 선임될 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이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감독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고사했다 딴 데 갔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첼시가 어느덧 독이던 성배를 넘어왔고 당신 징계였으니까 독이든 성배도 아닌 곳에 감독 여참은 그냥 팍팍팍 잘라버리는 그런 체실은 안 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램파드 감독을 선임했던 거고 물론 램파드 감독을 처음부터 원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 여러 감독을 찔러본 후에 안 돼서 램파드 감독을 선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램파드 감독은 그냥 소방수 역할만 하고 가버리는 게 돼서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어느 클럽도 이런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첼시 팬으로선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긴 합니다 물론 램파드 감독은 경질될 만 했습니다 정말 이 기록만 보셔도 충분히 경질되고도 남아야 되는 경기력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첼시는 항상 끝마무리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투엘 감독마저도 끝마무리는 안 좋을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엘 감독이 2년 반 그리고 플러스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합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가 뭐 이런 예상은 초치는 예상일 수 있지만 투엘 감독은 성격도 급하고 좀 불같고 보드진은 이런 안일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성적만 조금 안 좋으면 또 잡음이 나올 것 같아서 벌써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리나 그리고 로만이 둘이 투톱으로 로만이 마리나에게 맡기고 마리나가 전권을 주의하면서 좀 첼시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독을 좀 믿어주기도 하고 감독이 원하는 투자도 해주고 램파드 감독은 또 로만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마무리를 또 한 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향후 감독 그리고 레전드 감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BBC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오피셜인 것 같습니다 경질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램파드가 경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과 다르게 유연하지 않은 고집 왠지 모르게 베르너 하베르츠를 잘 못 쓰면 안 되겠다 뭐 로만의 입김이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 되게 딱딱하고 파해법이 나오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요 그렇다 보니까 433은 첼시 팬을 넘어서 타팀 팬들도 아 이거 어떻게 공략하면 되겠다 의 답이 나왔습니다 중앙을 단단하게 칸테나 마운트의 압박을 가져가지고 측면으로 뿌리게 만들면 중앙에 수비만 모이면 크로스 전략 이런 식이다 보니까 첼시는 파해법이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램파드 감독의 또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433이 먹히지 않으면 변화를 줬어야 되거든요 물론 레스터전이나 루튼전의 변화를 조금씩 가져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거죠 433이라도 세부 전술을 만들고 중앙에서 마운트가 안 된다면 하베르츠 하베르츠가 안 된다면 코바치치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변모를 가져가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르지니 한 명 바꿔보고 433에서 그냥 안일하게 교체 전술만 가져가는 그런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치열한 EPL에서 잘나가다 꼬끄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노 하베르츠, 지에읏, 티아구 실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대가 좀 못 읽었던 시간 또한은 잘나갔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전술로 또 계속 들고 나오는구나 읽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에버튼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에버튼을 기점으로 계속 계속 패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역시 영입생들의 부진입니다 초반엔 좀 잘나갔지만 베르노 하베르츠가 좀 부진을 겪기 시작하면서 물론 부상도가 좀 맞물렸지만 이렇게 부진을 겪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 플랜 핵심이라고 잡았던 베르노 하베르츠가 망해버리면서 램파드 감독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확진 이후로 조금 폼이 떨어졌지만 베르노는 잘했을 때가 사운스 햄튼전 빼고 나면 딱히 떠오르지 않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부진이 램파드 감독의 경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스터 전에는 종지부를 찍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경질이 되니까 좀 심숭생숭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보냈어야 했나 물론 경질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질을 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야멸차게 내보내고 뒤에서 새로운 감독 영입할 때 이 감독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라커로 장악에도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성적도 좀 안 나오고 선수 개개인의 부진도 이어졌고 이렇지만 제가 봤을 때 램파드의 첼시가 가장 좋을 것 같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로만과의 친분이 있고 로만이 아무리 성적이 나쁘더라도 기다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조금 초과 달성을 하면서 램파드 감독의 첼시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성적을 내면서도 초보 감독임에도 초보 감독 티를 안 내면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첼시 팬들의 희망도 컸고 기대도 컸고 올 시즌 3천억도 투자했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올 시즌 첼시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그 기대를 부응할 만큼 성적이 좋아서 토트넘과 1, 2위를 다 들 정도였으니까요 실점은 최소 실점이었고 득점은 최대 득점이었고 여러모로 좋았지만 결국 램파드 감독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면서 경질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라이스 딜을 너무 밀어붙여서 보드진하고 갈라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램파드 감독이 라이스 딜을 많이 밀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자르지는 않거든요 라이스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라이스가 왔다고 해서 경기력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던 게 쭉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스가 있다면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램파드 감독이 갑자기 1위로 반등을 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보드진도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경질서를 추측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통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좀 이야기이지 않을까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투엘 감독에 대한 영상은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에 대한 영상은 이 위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감독 투엘 감독이 등장을 하면서 투엘의 첼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위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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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봐주었습니다 시청해주시면 qualitativel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